사람과 사람 사이 공존, 2차시. 우리가 공존하는 방법. 강사 김영민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1차시에 이어서 2차시 사람과 사람 사이 공존, 우리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학습 목표는요.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한 것, 그리고 다양한 장애, 우리나라에는 장애위형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장애위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 제도,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의 장애인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장애인 고용 실태, 장애인의 다양성, 그래서 장애위형별 이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은 어떤 일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에티켓에 대한,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통계를 낸 어떤 자료를 보면요. 장애인구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장애인은 38.7% 전체 인구보다는 24.9%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실업률에서는 오히려 5.7%, 2.1%가량 전체 인구보다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에서는요. 36.5%로 전체 인구보다는 24.8% 낮은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취업하는 것,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것이 어렵다라고 1차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이런 답변들을 해주십니다. 장애인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장애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회사에서는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교육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 하시고 있는 일들 중에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진짜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있으신지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모든 현장에서 여쭤보면 사실, 어? 내가 하는 일을 장애인들이 할 수 없나? 할 수 있나?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사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아, 내가 하는 일도 장애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능력이 없다. 일을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요.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연계해 주고요. 그 기업에 맞는, 업무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취업 연계와 함께 교육, 훈련. 그래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 이 능력개발원에서 잠재, 잠재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곳이죠. 그리고 시각, 청각, 내병변. 그러니까 특수장애에 맞게 맞춤훈련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맞춤훈련센터에서는요. 어, 사업주가 저희 장애인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회사에서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 사업주가 이야기한 직장으로 나가 봅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공단 직원들이 그 회사로 출퇴근을 하면서요. 아, 이 회사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직무가 개발이 되면 이 맞춤훈련센터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그 업무에 맞는 장애인분들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업주는 잘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된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이외에 장애인과 사업주에 대한 제도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지원제도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입니다. 장애인에게 상담에서부터 취업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직업능력 항상 아까 보셨듯이 개발원이나 맞춤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계해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전 단계를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혹시 선생님들 장애인 근로지원인이라는 직업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지원사라는 직업도 있지만 장애인 근로지원인이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은요.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그 회사에서 퇴근할 때 같이 퇴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근로지원, 장애인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업무 지원을 해주는 분을 바로 근로지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근로지원인에 대한 지원을 바로 공단에서 해주는 것인데요. 근로지원인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요. 이동지원, 장애인 근로자가 외부 업무를 볼 때 이동지원해주는 것. 그리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인 경우에 읽어야 한다거나 분석을 해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작성을 해야 되고 써야 하는 수기 그리고 청각장애인일 경우에 수어 통역까지 전반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1차 시 때 기억나시나요? 불편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동료가 우리 회사 내 동료로 입사를 했을 때 나는 내 일을 제쳐두고도 야근을 불사르더라도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장애인 분들은 이렇게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맞춤 훈련 및 능력 개발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공단과 사업주가 약정을 체결하고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를 개발한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런 업무 능력이 갖춘 장애인들을 사업주는 우선 채용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의무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20명, 20명 이상의 장애인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선임, 지원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분이 우리 사업장으로 와서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직업 지도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그리고 취업 후에 어떤 장애인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상담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그리고 동료분들이 장애인들이 우리 쪽에 같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낯선 상황 그리고 서로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관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직업생활상담원이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 근무 환경에 어떤 최적의 조건에서 비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일단은 사업주에게는요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사업주에게는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요 어떤 장애인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요 이 장려금의 어떤 재원은요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사업재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가지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업체에 고용장려금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장에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 어떤 분배를 하면서 평등한 경제적인 여건 수준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용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어떤 장애인이 오더라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건물인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그리고 전동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넓이 시각장애인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점자 블럭, 그리고 계단이나 이런 끝부분에 점자로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을 채용하면 그럼 우리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사로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 부담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물론 사업주가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어? 장애인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보조공학기기 및 고용관리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어? 장애인 당사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한손 장애인입니다. 제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한손 키보드입니다. 우리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는 양손을 사용해야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인데요. 저한테 딱 맞춰진 한손 키보드도 있습니다. 그 한손 키보드를 구매하려면 사실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저를 고용하셨으니 사장님 저한테 이런 것쯤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서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 공단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해준다고 했지? 라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는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게 그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그리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낮이 조절 책상이라던가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대 모니터 그리고 또 이제 글이나 어떤 자료들을 읽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보조공학기기들이 지원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제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설에 대한 세액이 공제되는데요. 다수의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요. 일부 또는 전부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감면이 될 수도 있고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해주기 위해서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장애의 다양성,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는요. 15가지 장애 유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어지고요. 신체적 장애는요.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로 나뉘어집니다. 외부 장애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저분에게 장애가 있구나라는 것이 식별이 가능하고요. 내부 장애는요. 내부 안에 장기의 어떤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해보기 어려울 때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외부 장애는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가 있고요. 내부 장애는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장애, 그리고 뇌전증 장애가 내부 장애로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 안에는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장애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예전에 정신지체라는 장애에서 이 세 가지 장애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장애가 정신지체라는 장애, 통합적인 장애 안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장애는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은 소통하는 방법, 교육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 있고 다양한 장애로 봐야 된다라는 것. 지적, 자폐, 정신장애가 분리된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이 15가지 장애의 유형에 어느 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애에 대해서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체장애인이다 하더라도 모든 지체장애인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지만 개별로 개인이 가지는 특성이 또 다르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이 15가지 장애 중에서 들어보신 적이 없거나 아, 이 장애가 궁금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궁금해하시는 장애는 안면장애, 안면장애가 어떤 장애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안면장애는요. 머리 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어깨까지의 부위를 이야기하고요. 머리 끝에서부터 어깨까지 변형이나 함몰, 그리고 이제 반은 반색이라고 해서 얼굴에 이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면장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안면장애 분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요즘에는 화상장애인이 안면장애인에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장애인을 또 많이 만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뇌전증 장애는 이전에 간질장애다 라고 불려졌습니다. 간질이라는 용어에 어떤 장애의 비하적인 발언이 섞여 있어서 간질이 뇌전증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뇌전증 장애라고 불려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의 유형이 처음부터 15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장애에 대한 범위, 범주, 분류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장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장애에 대한 명칭, 그리고 분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가는 것은 우리가 1차 시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만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의 차이, 그리고 아, 장애를 수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장애가 있지만 같은 장애가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다리가 불편하다면 휠체어에서, 휠체어 사용을 하는 장애인이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사무관련직, 상담원, 모니터링 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분들은 e-스포츠 분석가라고 해서요. 인터넷 상에서 경기가 중계되는 것을 분석하고 중계를 하거나 추후에 따로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이 또 그 경기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분들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다면, 시각의 장애가 있다면 손과 말을 이용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헬스키퍼, 피부관리사, 아나운서, 성우, 강사 등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는 건요. 우리나라 최초의 KBS 이창훈 아나운서라고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 아나운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예전에 안마사라는 직업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안마사라는 직업이 바로 헬스키퍼 라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 헬스키퍼, 이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냐면요. 대형기업, 대기업에서는요. 헬스키퍼 한 명에서 두 분 정도를 상시근로자로 고용을 해서요.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이 예약을 하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일반 직원들은 내가 이런 마사지까지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듣는 것이 어렵다면 손과 눈을 이용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네일아트, 디자이너, 수어통역사, 연구원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바리스타 최초로 점장이 되신 분들도 점장이 되신 분이 있죠. 청각장애인 최초로.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청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승진의 기회도 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일아트, 네일아트 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도 헬스키퍼랑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상주 근무하면서 이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으로 네일아트를 받을 수 있게끔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요즘에는 청각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난청, 들을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청각장애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특기를 살려서 수어를 배워서 수어 통역사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 여기서 수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우리가 수화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수화언어법이 통과되면서 수화언어법을 줄여서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조금 느리다면 발달장애, 그러니까 지적과 자폐성 장애가 있다면 천천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현재 바리스타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휠마스터, 온라인패커, 호텔리어 등 이분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휠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무 개발한 개발한 어떤 그 직무 중에 하나인데요. 휠, 휠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퀴, 그렇다면 병원에서 만들어진 직무입니다. 병원에서 휠, 바퀴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휠체어입니다. 어느 대형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장애인들이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만들어낸 직무가 바로 휠마스터 병원에서 있는 휠체어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주기적으로 휠체어를 수거해서 세척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바람도 놓고 그리고 다른 어떤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훈련시켜주는 곳이 바로 처음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맞춤 훈련센터라던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바로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최종적으로 채용을 해서 같이 관리도 하고 같이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한 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형병원에서 어? 우리도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패커 호텔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패커는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어떤 주문을 받고 배송을 시작하면서 온라인 주문으로 들어온 물건에 대한 포장 그리고 배송에 대한 어떤 라벨 집 붙이는 작업 이런 부분들을 아! 발달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호텔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 굉장히 정확성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것, 계획성 그리고 꼭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은 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텔리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발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일을 할 수 없다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재택근무라던가 병원보조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동료 상담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꼭 이제 우리 내부장애인분들 아까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시작해서 장애가 되신 분들은 사실 꾸준한 병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받아야 하고 병원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일을 정규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재택근무 중에 하나, 우리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사이트 사장님께서 개발하신 겁니다. 바로 장애인분들이 집에서 중고물건들이 오고 가는 사이트 안에서 올라오면 안 되는 물품들 칼이라던가 마약 어떤 우리가 중고로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면 안 되는 물품이 올라왔을 때 어? 본건 같은데 다시 보려고 눌러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장애인분들이 집에서 이런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되면 안 되는 물건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삭제하고 그 출처가 어딘지 밝혀내는 것까지 하는 업무를 장애인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로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꼭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 또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동료로서 공존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공존은 바로 장애인 동료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지금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듣는 것처럼 아, 나도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래서 내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당한 편의 제공.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환경이 분명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은 가능한지 장애인 화장실은 있는지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은 있는지 다양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우리 동료로서 같이 함께 하게 되는데 어떤 장애인이 내 동료로 오더라도 정당한 편의 그리고 보조기기가 지원이 되는 것은 필수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 내의 장애인 인권. 업무 지시는 글이나 시범으로 해보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바로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업무를 할 때는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장애 유형에 맞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글이나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회의나 행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회의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제 회의에 안 들어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같이 회의를 시작하면 이분이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를 했느냐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분은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며칠 뒤에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본인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는 아, 조금 불편하다고 여겨져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만큼의 어떤 차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승진, 교육, 시험에서도 평등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선생님들, 평등 예전의 평등은요 기회의 평등만 봤습니다. 아, 교육이요? 교육 자리에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승진, 시험이요? 장애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회의 평등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기회의 평등 플러스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조건의 평등입니다.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내 장애에 맞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4주 전에 150명 정도 되는 어떤 근로자들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1차 시에서처럼 강의 진행 방식이 거의 질문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청각장애가 있으시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을 가기 전에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면 강사에게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그 교육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아, 여기에 청각장애인 근로자가 있구나 라는 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그리고 당연히 알 수 있는 평등의 조건이 있죠. 무엇일까요? 거기에 어느 분이 있었어야 될까요? 바로 수어 통역사가 있으셨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을 시작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수어 통역사가 옆에 계셨다면 제가 아, 여기에 청각장애인 근로자분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전에 사실은 통보하지 않아도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죠. 결국은 그 청각장애인 근로자에게는요. 교육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사례가 되겠죠. 제가 끝나고 이제 담당자에게 여쭤봤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특별히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담당자는 에이, 150명 중에 한 명이고 우리 한 시간 강의하는데 꼭 있었어야 될까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는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적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그 청각장애인분은요. 그 한 시간 동안 혼자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소통을 하고자 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이분에게는 굉장한 차별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평등입니다. 기회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까지도 비장애인 동료와 동일한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평등입니다. 그리고 인격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에 하나고요. 업무 강도나 일과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에 맞게 조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일 경우에는 약물 복용의 자연스러움이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정신장애인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모습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복용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거나 또 너무 배려를 하기보다는 아,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드시구나, 드시는구나 이런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소통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비장애인만 장애인 직원에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이 분과, 이 동료와 소통하려고 하느냐라는 것. 적극적인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 그래서 아, 시선부터 내가 이분과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은요. 마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가게 되고요. 서로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청각장애인분이 제가 강의를 끝내고 회사 마당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문자를 써주셨습니다. 문자 써도 되냐라는 어떤 제수처를 취하길래 아, 네. 문자 쓰세요. 라고 했더니 문자를 막 써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글자가 저 여기 4년 차인데 대화해본 적 없어요. 이 딱 두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회사에 4년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 직원들과 단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문자만 보여주시고 이제 업무 하시러 이동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좀 가장 많이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자를 써주셨던 의미가 무엇일까? 선생님이 오늘 와서 강의를 한 것이 내가 앞으로 여기서 동료들과 좀 더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지낼 수 있는 어떤 물고가 되어줬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저 여기 4년째인데 아직 한 번도 대화해본 적 없을 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분이 어떤 의미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 바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관심이 우리가 공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두 마크는요. 장애를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혹시 이 두 마크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숨은 의미,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채택한 장애인 마크는요. 보시면 장애인 손이 앞으로 가 있죠. 그래서 휠체어를 누군가가 밀어주고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 그래서 수동적인 장애를 보여준다면요. 한국 표준 KS 마크는요. 장애인 손이 어디에 가 있죠? 본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 뒷바퀴로 가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요. 아, 나는 충분히 내가 내 휠체어를 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독립적인 당사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장애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 마크와 한국표준 마크를 병행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시기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장애, 장애인 하면 떠오르시는 단어, 느낌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을 때 불편해 보인다,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어렵다, 차별, 평등, 양보, 배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장애인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 나간다면, 소통한다면, 이런 단어들도 이제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인식들이 우리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2차 시에서는요. 우리는요.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지원제도와 사업조지원제도를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분명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양한 현장에서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점,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소통하려는 관심과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서로가 지켜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존재임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